안녕하세요. 저는 이소영이고, 강원도 원주 출생이고, 강릉에 온 지는 거의 1년 됐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노하 라고 합니다. 쥐니지에서 왔습니다. 이제 한국에 온 지 3년 됐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에마누렐 다이어즈입니다. 라인에서 왔습니다. 강릉 온 지 3년 됐습니다. 강릉 사출이 조금 할 수 있어? 아니요. 저는 강릉 사투리를 구사할 줄은 모릅니다.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시 뭘 줄까? 다시? 인삿말도 어서 오시우야 이렇잖아요. 되게 귀여운데 이랬어요. 집주인이 뭐 전화하셨어요. 찬스 없어요? 찬스? 니 내가 불 따고 나면 울면은 무서운지 아나? 아니요. 불 따고. 무서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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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레. 벌레. 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볼. 뭔가 볼 따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. 원래는 벌레. 벌레. 아, I don't know. 벌레. 아, I don't know. 언아, 니 혼자 다 먹지 말고 서리랑 농가 먹어. 예시가 농가 먹어 이러길래 나는 먹어? Don't eat everything. 아, 아, 아. 아, 아. 아아들은 얼렁 집에 가. 여는 아아들이 올 때가 아니야. 아이들은 빨리 집에 가. 여기 아이들이 올 곳이 아니야 그냥 데리던데요 니 왜서 이래 페레나? 뭔 일 있나? 너 왜 이리 쳐져있냐? 무슨 일 있냐? 약간 이런 말인 것 같아요 What's wrong with you? 무슨 일 있나? But while you're standing? I don't know, we just didn't like The verb is not getting it Yeah, we couldn't get it But we got like so 왜 so 들어보지 않았던 강릉 사투리가 되게 많아가지고 아주 재밌었고 강릉 사투리 들어보니까 더 연습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새로운 단어를 배웠으니까 나중에 집주님과 같이 이렇게 이 말 연습하려고 해요 너무 재밌었어요 강릉에 대해서 더 알게 됐어요 오늘 강릉 배웠습니다 They talk to me, they say 화가 and they would do like 화가 화가 갈기